과거 쿠바와 중국의 미국대사관 직원들을 겪은 두통 등 신경계 이상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주파 공격이 백악관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백악관 주변 등 최소 두 건의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요. 당국은 러시아나 중국 등 국가의 소행으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.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일명 아바나 증후군과 유사 증상을 보인 사례 두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아바나 증후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나 매스꺼움, 두통 등을 겪고 심하면 청력 손실까지 초래하는 신경 발작 증상을 지칭합니다. 지난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 대사관 직원 24명이 무더기로 이런 질병을 아는 데서 유래됐는데요. 조사 대상이 된 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남쪽 일립스 공원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.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 한 명이 갑자기 관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고됐고요. 또 2019년에는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주 교회 지역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한 백악관 직원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. 당시 사건을 보도한 남성 잡지 GQ에 따르면 이 직원은 특정 차량과 차량에서 나온 남성을 지나친 직후 아바나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. 그는 산책하던 개가 먼저 발작을 일으켰고 그 이후 음이 높은 소리에 귀가 울렸고 머리가 극심하게 아팠으며 얼굴 옆쪽이 저렸다고 진술했습니다. 미 행정부나 이 아바나 증후군 본토 사례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미 당국은 극초단파를 포함한 고주파 에너지가 신경계를 공격해 이상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무색, 무취하다는 점에서 증거를 밝혀내기 어려운 신종 범죄수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지난달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 NASEM 보고서에서도 고주파 에너지가 유도된 것이라고 명시해 계획된 공격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범행 주체를 적시하진 않았는데요. 물증도 없고 섣불리 다른 나라를 배우로 지목했다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백악관은 건강과 관련된 직원들의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국방부가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충분한 정보는 없다는 취지로 의회에 알렸다며 중국 역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